어 예진님 어서와요 음 이프긴 끝났고 오늘 한번 그 카트라이더 시나리오 오늘 한번 이거 시나리오 해볼게요 예진님 오랜만에 왔는데 뭐 음 아 아깝네요 음 골든벨 관련 소식 못 들어가지고 자 넥슨플러그 오랜만에 카트라이더를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어요 카트 오랜만에 켠다 네 골든벨이요 하아 중간에 맞출 수 있었던 문제를 정답을 바꿨어서 틀렸어요 제가 시험에 저주가 있어요 그 시험의 법칙 답안 바꾸면 틀린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 뭐냐 여기 그쵸 지태님 시험에 약한 타입이죠 그래서 여기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자 이거 여기 방송 편성 아니 이거 편성 시간표 보면 알겠지만 이제 제가 여기 게임 방송할 때 고사양 불가라고 써 놨잖아요 그 이유 그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상금을 못 받아서 아 이거는 근데 와 딱 이 사이즈네 음 상금이요? 300 300 300 그 나름 나름 뭐냐 꽤 고사양 게임을 방송에서 돌릴 수 있는 그런 PC 환경을 맞출 수 있었거든요 그거는 그거는 맞출 수 있었어요 근데 재구매하지 말고 아이템 로그인 보상 아 이거 로그인 보상 이거 맨날 해놔야되겠다 맨날 하지는 않더라도 로그인이라도 좀 해놔야되겠어요 그래서 됐고 한번 싱글플레이 시나리오나 좀 계속 해봐야지 쥐라기라이더 클로이 그 뭐냐 클리어했고 부밀대소동 아직 여기까지 갔어요 음 자 여기까지 했고 배지의 실력 눈을 감고도 자연스러운 드리프트를 구사할 수 있대 와 잠깐만 나 이거 창 좀 이쪽으로 옮기고야 이쪽 옴 이리로 옮겨놓고 그래 이제 여기서 할게요 눈을 감고 있는게 아니고 그냥 눈이 부어있는거야 졸려서 이만 그 배지가 그거죠 그 배지캐릭 달고달 그 플레이하면요 멀티플레이하면요 개인전 풀방에서 1등하면 그 보상을 2배로 받을 수 있죠 그 팀전에서 풀방에서 퍼펙트하면 보상 3배고 음 음 배지를 이기세요 아이템전이네 가볼게요 가볼게요 헐 아니야 아이템전이면 좀 늦게 가도 돼 메롱 메롱 이렇게 가면 되지 아 교복티 아니 사람을 사악해야 하네 메롱 흐흐흐흐흨 원래 아이템전은 그렇게 하는거지 톡 톡 톡 톡 어 나 근데 그거 없다 쒸 언제 따라왔어? 쟤 자식? 쟤 언제 뒤에 따라왔니? 가뜩이나 상대 미안하게 천사로 다 방어하고 매렁이라고 널리다니 헐 오케이 마지막 헤헤헤헤 풍선으로 방어를 할 수 있었거든 나한텐 풍선 있었죠 이겼다 그럼 이제 최종 트레이닝 아니요 근데 가끔 이거 어려운거 있어요 또 레이싱 대회 아무도 없잖아 헐 이거 어렵다 제한된 시간과 충돌 횟수 안에 트랙을 완주하세요 이거 충돌 횟수 제한했어요 빌리지 손가락 이거 겁나기 어려운 미션이죠 충돌을 몇 회 미만으로 하려 어? 충돌 2회 미만이야? 이씨 그러면 이거 치름길 거봐 이렇게 충돌하면 안된다니까 치름길 헐 이렇게 부딪히면 안된다는거에요 아니 나 지금 두번째 지름길 안탈게요 그러면 2회 미만요 2회 미만요 3회 미만요 20hr 두번째 게임 게임 안 타면 안 부딪히지. 게임 안 부딪히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이런 아니 첫번째 지금길은 내가 갈 수 있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첫번째 지금길은 쉬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이런 아이 혼수 두지마요 뭐냐 뭐냐 그렇게 그렇게 할 말 있으면 나한테 게이밍 키보드를 주든가 이게 놈의 키보드인데 그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4배 걸리면 내꺼보다 입력 반응은 안 좋을텐데 이거 그거다 둘 중 하나 선택이면 어느 하나가 더 어렵다 공동묘지 유령 습격 아이템전 승리 그리고 둘 다 아이템인거 같은데요 둘 다 아이템전이고 이거 지옥의 모래구덩이 이거 지옥의 모래구덩이가 그 트랙이 더 어려워 이게 트랙이 더 어려워요 모래구덩이가 왜 위에가 더 쉽다 그래 혼수두지마 이거 사 오우 물풍선 피했다 둘 다 아이템전 하나 둘 다 둘 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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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여기서 버벅거렸거든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여기서 속도를 이렇게 줄이면 쉽게 갈 수 있지 됐다 깼다 내가 왕년에 좀 했던 사람이에요 포레스트 지그재그는 깨꾼 깨꾼 클리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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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클리어했고 클리어했고 이거 클리어 클리어 이건 뭐야? 챕터 쓰리? 헐 로드만이다 일단은 뭐 얘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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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라고 하는데 뭐잇대 액자막 이렇습니다 이럴 날치 액자막 넓 액자막 ingly 깰 수 있어? 내가 이렇게 달려주시고 점프대 이거 마지막에만 좀 풀 드립해서 한번 해야겠다 끝 납치사건? 다 배럭 가운데로 가면 안돼 뭐야 왜 한번도 방해 안받지 왜 한번도 방해 안받지 끝 너무 쉽게 얘기했는데 트랙을 완주하세요 자 시계탑 완주를 한번 해볼까요 오 위험했어 아 이거 그냥 완주하면 되는거야 제한시간 없는거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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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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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야 오 위험했어 헐 부밀턴을 제한된 시간과 충돌 횟수하네 완전 아래 이거 겁나 어렵텐데 충돌 4위 미만 제한시간 1분 55초 아우딘하우스로 올라갈때 부스터 그리고 최단 최단 코스 그립주행만으로 갈게요 여기서는 어차피 부밀턴은 한바퀴니까 자 자 내려가고 여기서 여기서 시간 많이 나왔죠 그리고 여기는 올라가 에이씨 에이씨 이렇게 세밀하게 부딪힌거 너 충돌이야? 와 심했다 아 헐 사막 울렁울렁 여기 어려운데 여기 여기가 여기가 좀 약간 울렁울렁이거든요 여기 여기 지름길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름길이 있어요 여기 쭉 가가지고 여기 쭉 여기 쭉 여기 쭉 여기 헐 그리고 이길로 쭉 가고 헐 쭉 가고 쭉 가고 아주 쭉 가고 헐.. 실수하면 안되겠다.. 마지막.. 와.. 성공.. 으음... 에휴... 대축이었으니? 헐! 부밀 터널에서 제한시간에서 침입자를 따로잡으래 겁나 어려운 맵에서 또 또 치사하게 먼저 가는거 봐 자 올라갈때쯤에 부스터를 써버리면 그리고 최단거리 아위로 통과를 하다보면 따라잡겠죠 여기서 부스터를 써서 따라잡으세요 음 여기는 대결이야? 뭐야? 씹 지옥의 모래구덩이? 어려워 기암괴석 기암괴석이 좀 더 쉽지 실수만 안하면 돼 여기는 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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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도 줄이고 아까 거기서 숏 드리프트하고 속도 줄이면 충돌하지 않아요 날 버리고 가지 말아줘 아이템전 그래 먼저 가 왜 먼저 안가냐 뭔가 불안하게 베롱 내가 한참 앞서가기 때문에 내가 미사일 있으면 안좋은데 왜 자꾸 미사일만 나와 야 왜 자꾸 미사일만 나오는데 왜 자꾸 미사일만 나올까요 내가 1등을 못할거라고 생각하는거니? 끝 섣부른 생각 또 아이템전에서 이기세요 또 이번에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부스터 크게 앞서가버리자 크게 앞서가버리자 자 이거는 갖고있어 애들 어디갔니? 끝 끝 뒤에가 안 보여 연습상대 잠깐만요 탈락하지 않고 안좋아하세요 탈락하지 않고 안좋아하세요 음 따라따르르 따따따르르 따라따르르 이게 아끼고 있다가 백어시장이잖아요 이게 오르막길에서 부스터를 키면 돼요 여기는 길이 좁으니까 부스터를 쓰지 마시고 쇼트리프트만 좀 이렇게 해주시다가 FROM THE YEAR 10 2 4 4 5 5 6 6 9 11 12 13 16 부스터를 조금 일찍 쓸게요 마지막에 드리프트 안 하려고 이게 한바퀴씩 탈락하거든요 애들이 갈림게이도 뭘까요 지옥의 모래구덩이 상어의 무덤 이, 이 트랙이 조금 더 쉬워 뭐지? 시, 부스턱 안 떠 아씨, 불안하게 와, 누가 없어졌네? 아, 전자파구나 나 전자파 밴드를 쓰고 있었구나 아, 그러셨구나 시, 아이템점 왜 이리 쉽지? 시, 왜 이리 안 따라와? 아무리 이게 미션이라지만 헐 어쨌든 미션 성공 자, 채팅방 오신 분들 어서오시고요 자, 여기까지 시나리오 배지같은데예 헐 어려운거다 사막 피라미드 탐험 시, 겁나 어렵게 요기서 요기서 요기선 유자 하이, 딱 부숫어있어야되는데 그리고 여기선 부스터 안쓸께요 일단 오르막 올라가고 그리고 여기서는 헐 헐 부앙 오신분들 업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네 그리고 이렇게 한 번 가서 오 이번엔 성공 근데 뒤에 안 따라오네 왜지 헐 헐 자 아니 이게 약간 이제 멀티플레이하면 내가 못 이기니까 그 계속 이게 시나리오 연습하고 있는 건데 아이템전 이겨라 이거 폭포 속으로 이거 그거 있는 거거든요 지름길 있거든요 지름길 있거든요 아 아 오예 메롱 헐 뒤에 있었어? 이 자식이 야 뒤에 가봐 죽을라고 헐 베룬 베룬 많이 안따라왔지? 메롱 그리고 이겼어 미사일 갖고 있으면 가끔 그런게 있어요 일부러 뒤로 가가지고 미사일 한번 쏴주는게 있어 엿먹이고 가는거죠 이상한 아저씨? 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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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분